제가 잘 모르는 세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나 축구, 틱톡이나 아프리카TV 이런 세계도 저는 잘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모른다고 없는 세계가 아니죠. 아마 많은 분들에게 AI는 아직까지는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리튼이라는 플랫폼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플랫폼일 수도 있습니다. 리튼은 제가 2023년 5월에 광고했었던 플랫폼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용자가 한 번 10만 명 단위였었는데 1년 만에 매달 400만 명이 활용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잘했어. 그렇다면 매달 400만 명이 활용하는 리튼은 왜 한국형 AI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뭐 때문에 왜 때문에 400만 명이 리튼을 매달 이용하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보시죠. 리튼에 접속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리튼 이렇게 치고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주로 이 웹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앱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가서 리틴을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AI로 뜨겁고 수많은 사람들이 AI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작 AI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디에 쓸 거야? 라는 그 활용 방안 때문일 텐데 리틴은 바로 이 이걸로 뭘 하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첫 화면 한번 보세요. 실시간 검색 순위를 부활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너 여기 들어오면 요즘 어떤 게 핫한지 한눈에 볼 수 있어를 보여주는 거죠. 실검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베테랑 2 영화 예매가 시작됐다고 하네. 오 뭐야 베테랑 2 이제 하는 거야? 대박 사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추석 인사말 예시.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게 9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 52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 거야. 추석 인사말 예시 이런 거 검색을 한다는 거죠. 이런 7시간 검색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빠니보틀 울릉도 여행. 빠니보틀 울릉도 여행 이렇게 쳐볼게요. 이렇게 쳐보면 빠니보틀 울릉도 영상이 나왔어요. 바로 갈 수 있는 링크가 이렇게 또 보이네요. 그리고 그 정보의 출처가 이렇게 나옵니다. 답변 출처는 빠니보틀 유튜브가 있을 거고 뭐 FM 코리아, 인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이 정보의 출처를 이야기해주는 게 다른 AI 플랫폼하고 조금 다른 점인 것 같고요. 빠니보틀 울릉도 여행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울릉도의 매력은 뭔지 여행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여행 팁은 어떤지 이렇게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던져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런 AI 검색이 인터넷 실시간도 못 가져오고 너무 옛날 데이터라서 못 써 막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실시간 검색까지 AI가 다 갖고 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의 출처까지 보여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신뢰도가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인들은 그럼 리틴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2년 전, 3년 전 BC 카드로 다시 돌아갔다고 빙의를 해보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동수야 2024년 카드사 매출액 순위 좀 뽑아다 줄래? 그러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아 어떡하지 어디서 정보를 갖고 오지? 막 이렇게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리틴을 켜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2024년 우리나라 카드사 매출액 순위 좀 알려줘. 1위 신한카드 부동의 1위입니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이렇게 나오네요. 라고 이거 정보 어디서 갖고 왔어? 보면은 답변 출처가 여신금융협회에요. 여신금융협회 정보를 보면 이거는 맞는 수치죠. 만약에 내가 여신금융협회에 가면은 이 정보를 알 수 있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그냥 들어가서 검색했으면 됐겠죠. 그렇지만 내가 그걸 몰라. 이 정보를 어디서 얻을지 몰라. 그럴 때 여기다가 보니까 아 이 정보 출처는 여신금융협회야. 그리고 그 출처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의 자료네. 그럼 이걸 가지고 쓱 가져가서 팀장님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2024년 7월 기준으로요. 카드 순위를 알아봤는데 이렇고요. 카드사 매출 증가 요인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는 엑셀로 다운받아서 첨부에 딱 붙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카드사 출신이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카드사 수익구조는 어떻게 돼? 카드사는 뭘로 돈 벌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봐요. 카드사 수익구조 이렇게 쳐봅니다. 그러면 카드사의 주요 수익업은 가맹점 수수료가 있고 카드 대출 및 할부 수수료가 있어요. 그리고 연회비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수익구조를 물어봤을 뿐인데 얘가 수익현황까지 알려줘요. 카드사들은 올해 상반기 1조 5천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좋겠다. 전년 대비 5.8%가 증가했대요. 이 정보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네요. 조선일보 올 상반기 순이익 1조 5천억. 그렇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저의 클래스 101 광고가 또 이렇게 뜨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또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마케팅 담당자야. 그러면 이번 마케팅은 캠핑 관련된 마케팅을 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최근 핫한 캠핑 브랜드 리스트업 해줘. 제드 코리아, 스노우라인, 폴라리스, 더 아이언, 도쿄, 고카포 잘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네요.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면 이 유튜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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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만 해보는 거예요. 요즘 인기 있는 캠핑 용품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검색해봅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여기 캠퍼들이 추천하는 캠핑 추천 장비 뭐 이런 것들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사람들이 정보를 유튜브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양질의 정보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캠퍼들이 뽑는 무조건 사야 하는 캠핑 용품 10가지 약간 이런 거. 이런 유튜브를 보는 겁니다. 이런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이제 팀장님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일 안 하고 왜 유튜브 보고 있어? 그럼 아 아닙니다. 저 지금 캠핑 관련된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빠르게 정보를 검색하고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뎁스토 들어갈 때 아주 편리한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직장인 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 AI의 메인 사용층은 어딜까요? 바로 10대와 20대입니다. 뭐죠? 학생들이에요. 그럼 학생들은 이걸 어디다 쓸까요? 과제에 많이 쓰겠죠. 제 생각인데 류트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활용성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 버튼 있죠? 이걸 딱 누르시면 AI 과제와 업무 파트가 있습니다. 이걸 딱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나와요. 음,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설명해 주세요. 무제한 무료 GPT. 이거 GPT를 사용하는 건 맞는데 그거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이거를 잘 예쁘게 우리가 포장해놨으니 취사 선택만의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 내가 이제 블로그를 해야 되겠어. 여기는 이거를 카테고리화 해놨어요. 예를 들어 블로그를 눌러봅시다. 자, 너 어떤 종류의 블로그를 쓸 거니? 어떤 말투를 쓸 거야? 말투 예시문장 한번 써봐봐. 인터넷 검색 결과 활용할 거야? 예시 이미지 활용할 거야? 핵심 내용은 뭐야? 무슨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만 해놓으면 블로그를 써준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직 한 번도 블로그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블로그가 아예 없어요. 지금 저 이거 좀 처음 해보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마라톤이죠. 생애 최초 마라톤 도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해우채가로 할까요? 습니다로 할까요? 반말로 해야 될까요? 해우채로 합시다. 말투 예시 3개월 전부터 꾸준히 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3개월 전부터 매주 어떻게 준비하는지 팁을 알려줘.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 30초. 자, 나왔습니다. 마라톤 준비의 중요성. 생애 최초 마라톤 도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어? 괜찮은데? 마라톤 준비는 정말 중요한 과제예요. 첫기 첫 풀코스 마라톤을 도전하는 분들은 더욱 그렇죠. 3개월 전 준비 계획. 대회가 만들기 전부터 훈련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원하는 결과가 나왔네요. 근데 이게 이 훈련 스케줄이 잘 맞는 것 같은데? 달리기 훈련법. 아, 이런 곳에서 나온 거니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로 또 다른 거 해볼까요? 레포트 한번 가볼까요? 레포트. 어떤 과제를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뉴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는 향후 10년 후 어떻게 변할까? 분량은 뭐 한 5페이지? 와, 어떤 내용의 과제를 만들고 싶은지 선택해 주세요. 뉴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의 기술적 융합 및 상호작용. 뉴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의 콘텐츠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 뉴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 및 영향력 변화. 크, 세 번째 거 마음에 든다. 이걸로 합시다. 자, 서론. 뉴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의 정의 및 현황.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기술발전의 영향. 과제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어떻게 나올지 전 아예 몰라요. 전 이 기능을 처음 써봤거든요. 과제 작성에는 20분가량 소요될 수가 있대요. 작성이 완료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드려. 크, 미쳤다 진짜. 최초 본인 인증. 본인 인증을 한번 합시다. 인증 완료. 어떤 작업물이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주제말씀 완성되는 블로그 글. 커피의 효능에 대해서 블로그를 작성해줘. 건강을 위한 맛있는 선택. 약간 카피가 괜찮네요. 하지만 커피는 단순한 기호 음료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커피의 주요 성분과 그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페인. 에이, 이거 뻥 아니야? 그럴 때 이렇게 갈 수 있죠. 한국산업재해연구원 티스토리 건강에 미치는 효과. 커피를 매일 한 잔에서 다섯 잔 꾸준히 마시는 여성은 하루에 한 잔도 마시지 않는 여성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25에서 뭐 이런 이런 결과들도 있다고 합니다. 커피가 진짜로 질병을 예방할까요? 알츠하이머 예방, 간질환 예방, 대장암 예방 뭐 이런 것들도 있대요. 근데 뭐 주의할 점도 있겠죠. 이건 뭐야? 하나생명 블로그에서 하나생명 블로그 정도면 신뢰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얘네가 잘 조율해줬어요. 블로그 만들어줘, 숙제해줘 이런 기능들이 예전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구글링보다 편한 코딩. 아래 코드를 디버깅해줘. 저는 코딩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코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디버깅이 뭔지도 모릅니다. 뭔가 수정해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코딩 관련된 숙제를 할 때 혹은 뭔가 작동이 안 될 때 이걸 넣고 야 이거 수정해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코딩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나왔습니다. 과제 나왔습니다. 뉴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는 향후 10년 어떻게 변할까? 서론. 뉴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의 정의 및 현황. 미디어 환경의 변화의 주요 동인. 논의의 필요성과 중요성. 미디어 환경의 급변화는 어쩌고저쩌고.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빌드업 해나갈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해낸 그 기획물을 빠르게 완성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제 생각엔 대학생 중에 레포트 할 때 AI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AI 플랫폼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이 리틴을 사용할 때마다 꼭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한국형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알게 되죠. 한 번에 찾는 정보 이렇게 한국말로 딱 보이니까 한국 패치가 제대로 딱 들어가 있는 거 맞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실시간 검색 순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담이지만 이거 실시간 검색 순위 어디를 기준으로 갖고 오는 겁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이거 대비라서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여러 가지 사이트들의 데이터를 스크래핑해서 조합해서 지금 현재 이게 제일 핫해라고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처럼 AI에 관심 있는 아저씨들도 많이 사용하겠지만 역시 가장 특화된 건 대학생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여기 나와 있는 이 AI 과제의 업무 이게 과제 시간을 엄청나게 줄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월 사용료 만원, 2만원, 3만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하다못해 5천원만 내라고 해도 거부감 드는 게 사실 사실이잖아요. 근데 리틴에서 라이센스를 사가지고 공짜로 이렇게 풀어주니까 사실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AI 스타트업 리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요즘 많은 스타트업들이 힘들다고 해요. 투자 받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데스벨리를 막 지나가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7일 기사에 따르면 리틴이 250억 프리피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적 투자 유치액이 440억이라고 해요. 이 시점에 240억에 투자를 받은 거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연 리틴은 이 치열한 AI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제2의 카카오, 네이버 아니면 그 이상을 넘볼 수 있는 엄청난 기업으로 발전을 할지 물론 미래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지금 반짝반짝반짝하고 있는 AI 플랫폼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리틴이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해서 내년에는 월간 이용자 수가 천만 명을 달성해서 내년에 또 저에게 광고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네요.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 혹은 실시간 검색, 예전 실시간 검색이 너무 그리워라고 하시는 분들 대학생분들 한 번씩 사용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